두산의 너빌리티가 상승을 하다가 다시 조금 내려왔죠. 그런데 항상 말씀드린 게 두산의 너빌리티는 이렇게 횡보를 끝까지 하는 차트입니다. 지금 얘들은요 몸집이 많이 커졌어요. 일단은 뭐 저번에 더 커졌지만은 현재 시가총액이 11조 5천억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두산의 너빌리티가 부각을 받는 게 가장 큰 게 뭐죠? 소형 원전, SMR이죠. 지금 이제 뭐 정부에서도 원전을 밀고 있고 유럽, 유럽에서도 그렇고 미국도 서형 원전을 추구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독일에서도 탈원전을 가장 많이, 가장 먼저 했잖아요. 얘들이 왜 포기했어요? 얘들이 왜 포기한 것 같아요? 안 되니까 포기한 거예요. 탈원전 했다가 지금 족된다 싶어가지고. 그런데 우리나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했다가 아니 독일이 실패한 걸 왜 하냐 이거예요 우리나라도. 전기세 또 올려놓고 이 새끼들 진짜. 아무튼 이 정치인들 하는 거 보면은 저는 참 진짜 답답해 죽겠습니다 진짜. 다른 나라에 사례가 있는데 그걸 왜 따라하는지. 아무튼 두산의 너빌리티는 지금 18,000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얘는요. 최소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집이 이렇게 횡보할 때 우리가 돈을 더 벌어줄 수 있는 게. 보세요. 떨어지면 사고 떨어지면 사고 반복을 하면은 알아서 돈을 벌어줄 수밖에 없는 차트다. 그리고 3분기 폴란드의 본계약 있죠. 폴란드 본계약 시작했습니다. 상반기에 체코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전 마무리 될 겁니다. 내년에 대선 끝나면 어디? 터키. 원전학교 또 할 거죠. 그다음에 영국의 러시아. 퇴출한 핀란드. 후속 프로젝트 5호기, 8호기. 싹 다 준비하고 있는 아랍. 중동의 두산 에너빌리티는 현재 수주 깔아놓은 것만 해도 한 50조 돼요. 근데 더 많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플러스 두산 밥켓의 지분 가치가 2조 7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업의 가치를 볼 때 현재 수주 잔고 플러스의 가지고 있는 지분 등등 했을 때는 특히 미국이 두산 에너빌리티들을 계속 위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자력 이거에 대한 중요성이 지금 너무나도 크게 부각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요. 2023년의 영업 매출액을 보면은 18조예요. 지금. 이번 연도만. 영업이 얼마예요? 여러분들. 1조 1,800억 이상 나옵니다. 그러면은 현재 얘가 가치가 10배도 형성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동정피혁은 주가 보면요. 지금보다 최소 2배는 곱하기 2 해야 돼요. 곱하기 2를. 지금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싸게 살 수 있는 기계라는 거죠. 그리고 샀다가 오르면 어느 정도 살아요. 솔직히 여기 위에는 데이터가 많이 없습니다. 여기는 제외해야 돼요. 이때는. 그런데 지금 2만 6천원 이는 없어요. 근데 여기를 회복할 수 있는 지수가 이때 당시에는 3,300까지 갔지만은 지금은 많이 안 됐잖아요. 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치가 이때랑 이때랑 같냐 이거예요. 2022년만 해도 지금 매출 3조 차이 납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전망 자체가 좋은 기업에 미리 선점을 해야 돼요. 나중에 에코프로 우리 10만원에 못 잡으신 분들 땅을 치고 후회했죠. 80까지 갔잖아요. 부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녀석입니다. 테마 영상만 잘 대보세요. 지금 테마들이 다시 한 번 더 반도체, 2차전지 등등 다 뻗쳐나가죠. 지금 아직 원전 쪽에는 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그런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이 빨간불 들어오는 애들 다 누군가. 다 여러분만 팔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만 팔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 외국인 기관들 싹 다 쓸어담고 있는데 왜 지금 개인들은 팔고 있냐 이거예요. 이것만 보면 답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디까지 갈지. 특히 기관은요. 리스크 있는 투자를 안 합니다. 얘들은 리스크가 적은 게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생각을 하니까 리스크 없이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은 이거다. 여러분들 돈 잃기 싫잖아요. 맞죠? 그럼 이거 사야 돼요. 기관 외국인 다 보수의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거를. 수급이 답을 말해준다. 이것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확히 가이드를 못 잡으면 저와 함께 같이 매매를 해요.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게 단타가 가능한 구간이 있고 살짝 좀 모아서 올려야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보면 하루 등락폭이 한 5에서 8%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낮을 때도 아무튼 5%만 돼도 단타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다가 물량 수급 붙으면서 이제 슈팅 나올 때 그때 잡아서 올리면 돼요. 홀딩 한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매매방 하나 만들어놨어요. 제가 카톡방을. 여기 저와 오셔가지고 함께 이거 매매해봐요. 어떻게?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제가 가이드 잡아드릴 테니까 하면서 장중에 또 다른 괜찮은 종목 같이 매매하면서 지금 방에 있으신 분들이 한 얘기가 3일만 지나니까 어떻게 한다? 3일만에 주식이 정말 쉬워요. 이렇게 쉬운줄 몰랐습니다. 주식이.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건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예요. 제가 쉽게 풀어드리고 정말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오픈해둘게요. 전화번호를. 위에 있는 여기다가 간단히 두산 두 글자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카톡방 초대니까 보내드릴게요.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참된 주식을 배워보세요. 이거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바쁘시거나 불가피하게 여기 카톡방 못 들어오신 분들 분명히 계시죠.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제가 뭐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라도 제 영상 계속 보시게 만들려면 제가 도움을 드려야죠. 맞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부산 애너빌리티 자료지판을 만들어놨어요. 여기 제가 1차 2차 3차 목표가 넣어놨고 추가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비중은 어떻게 실어야지 리스크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가장 중요한 수급이 있어요. 이러한 일정한 수급이 붙으면 세력들이 매수한 시기가 옵니다. 이때는 시세 올려야 돼요. 우리도 같이 타고 와야 됩니다. 반대로 일정한 수급이 붙으면 세력들이 던지는 게 나옵니다. 이때는 바로 10%씩 빠져요. 진짜 이때는 우리가 매도를 다 해야 되겠죠. 그 전에 이 수급표를 제가 안에 적어놨어요. 이것 때문에라도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카톡방에선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안되기 때문에 이거라도 챙겨보시라는 거예요.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어떻게 두산 애너빌리티 풀로 두산 두 글자는요 카톡방 초대받으실 분들 링크 받으실 분들은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고 나머지 두산 애너빌리티 풀로 일곱 글자 다 적어주시는 분들은 제가 이 자료집을 발송해 드릴 거예요. 최대한 빨리 발송해 드릴 테니까 문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으실 거고 뭐 좀 올라와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바로 뭐 살까 말까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부지기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이런 게 잘 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샀다.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정도 해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 다 좋대요.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우리가 3프로TV 매일경제 등등 다 좋은 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 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 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은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돈 버는 재미요. 돈을 벌어야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줍니다. 결국 뜬그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 원 혹은 100만 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내드리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수익을 내는 한 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예요.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 세로닉스 뭐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만원 이 100만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소액이죠. 솔직히 말하면 100만원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그래도 물려있는 종목은 아는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원이나 100만원 50에서 100만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잡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계시던 분들도 단타의 신님 제가 단타의 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가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잡아드린 게 어떤가 그래서 단타의 신 단타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4월 6일 단타 종목 7일 뭐 이렇게 옛날 자료이긴 하지만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다음날도 이제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의 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 초대들이 있고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장이 9시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8시 40분 정도 전후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이제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 장 시작 전에 이제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100만원으로 이제 1억 만들기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 20% 내외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톡방 있죠.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있죠.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 방에 어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어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여기 010-8203-3156 여기 번호로 자 단타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어 제가 어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단타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어 이런 것들이 돼요.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어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지중지 하시는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 폰 이렇게 그래서 이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자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 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드린다. 보시면은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자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제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만들어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자 이제 티처 림 되어있죠. 제가 임시인데 티처 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 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010-8203-3156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전자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모두 송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